히히요! 히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공개인 스타 골퍼 발골 프로젝트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상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오늘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제작진이 불씨에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이 계신 스크린 골프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각 동네마다 숨어있는 고수분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별, 불붙, 나이, 불붙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실력만으로 발굴한 고수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진정한 스크린 골프의 고수를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셨겠죠? 어디 계신 거야 고수분들? 다 숨어 계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방배동에 위치한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갔습니다 세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세상 깨닫게 됐습니다 고수 찾기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본인들은 고수라고 하시는데 직접 찾아가면 고수가 또 아닌걸 아아아 그리고 또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음식 드실 때 베트남 쌀국수 아 이건 아닌가? 하지만 또 의도치 않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동호회 분들 골프클럽 분들 동네에 계신 분들 아우 우리 스크린 골프장으로 찾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문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지금 전화만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한 줄만 기다리시면 된다고 하네요 네 많은 분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무튼요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찾아갈 곳 세 번째 시간은요 묵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동에 위치한 스크린 골프장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여기서 고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세 번째 시간은요 묵동에 위치한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오늘도 함께 합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의 참가자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요 한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신다고 해요 SB동호회 팀 이름이요 싱글벙글이라고 합니다 SB 싱글벙글 싱글은요 골프의 싱글 벙글은 하하 항상 벙글벙글 웃자고 해서 팀 이름이 참 좋네요 제가 오늘 세 분이 참가하셨는데 이분들 실력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 동호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참가자 한번 만나볼까요? 자 SB 안오산 님이 들어오셨고요 두 번째 SB 김동인 세 번째 플레이어 SB 쩡이 오우 쩡이 하하하 자 1번을 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B 안오산 네 안산오산 오우 야 지혁 이름이 두 개가 되네 아우 첫 번째 드라이브부터 시원시원한데요 와 굿샷 안오산 님 이야 페어 웨이 페어 웨이 자 다음은 SB 김동인 자 젊은 분들이에요 이야 아니 이분들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네요 그냥 어 바로바로 그냥 자석에 틀 타석에 들자마자 바로바로 스타트 스타트 오우 스타트가 좋아요 다음은 세 번째는 쩡이 나이스샷 오 여자분이셨습니까? 오 유일하게 찾아온 우리 동네 고수의 여자분이 등장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쩡이님 만만치 않네 오 드라이브샷 괜찮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시작부터 멀리건을 사용하시네요 네 자 전세계 골프인들 사랑하는 멀리건 상태도 사랑하고 미국인도 사랑하고 일본인도 사랑하고 프랑스인도 사랑하고 스페인도 사랑하는 우리 쩡이님도 사랑하는 멀리건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아니 뭐 처음이니까 몸이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럴 땐 멀리건 사용 괜찮습니다 자 아 궤적이 크시네요 우리 쩡이님의 드라이브샵 자 세 분 모두가 이렇게 아노산님 김동인님 쩡이님이 잘 올라오셨습니다 자 우리 안오산 네 지역이름을 두개나 갖고 있어요 안산오산 자 연습을 하시고 자 일본 홀 앞에도 아주 큰 벙커가요 무슨 버섯처럼 좀 나있네요 이야 오 시원시원해요 이분들은 이야 바로 그린홈 올라왔습니다 와우 아니 이분들은 거침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치시는 스타일을 보면 뭐 주저함이 없고요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쩡이님 자 두 번째로 쩡이님께서 치실 건데요 네 이외하게 또 여성 골퍼분께서 저희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를 찾아주셨습니다 어 질다 아 좋네요 음 음 몸이 아직 덜 풀려서 그렇죠 몸이 덜 풀려서 그래요 아직 이제 처음이니까 몸이 덜 풀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동희님 역시 아 아 뭐야 끝난이다 어 그래도 벗어나진 않았어요 네 음 자 1번 홀에서 일단 몸을 풀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안호산 김동희인 쩡이님 이번엔 쩡이님의 순서로써 퍼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리는 십 일 메타 정도 되죠 네 10.59m 네 내리막길이에요 네 역시 흔들림이 없네요 와 오 오 오 다음 우리 김동희님의 순서입니다 남은 거리는 비슷해요 쩡이님하고요 한 1m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하나 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뭐하시는 거예요? 아 준비운동을 좀 많이 하시네요 잘 치시면 되잖아요 준비운동을 많이 하더라도 잘 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갑니다 아 아쉽다 아유 야 아쉽다 또 연습하시나요 하나 둘 셋 넷 열렸어 나이스 근데 보통 이렇게 연습 스윙이나 연습 퍼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잘 하면 되거든요 네 또 너무 과하게 또 오래 시간 끌고 하면 뒤에 계신 분들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야 자 우리 안호사님 버디 1번 홀부터 버디를 차지하고 있는 안호사님 자 그리고 김동희 님도 홀컵에 들어갔고요 이제 쩡이님만 홀컵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똑바로 치고 뭐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스 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자 1번 홀 아주 깔끔하게 버디와 파파로 끝내버렸네요 네 뭐 지난주 상하고는 다르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팝보홀입니다 팝보홀에서 첫 번째 순서는 안호사님의 시원한 드라이브샷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리가 남는 거리가 잘 못 치는 거리니까 아 그래요? 남는 거리가 잘 못 치는 거리인가요? 네 하하하하하하 아 주저.. 아 주저함이 없어요 아 주저함이 없어 안호산 안산 오산 두 군데 다 집을 갖고 계시나 이분이? 이름을 참 안호산 네 페이웨이 김동희님 역시 연습을 하시겠죠 한 번 오 드라이브샷을 한 번만 연습하시네요 퍼팅을 아까 4번씩 연습을 하시던데 아 역시 굿샷 오 자 비거리가 얼마나 나갔을까요? 네 볼까요? 자 비거리가 228.72m 남은 거리가 100m 자 우리 쩡이님 긴장하지 마시고 아 이런 분들 숨은 고수일 수 있어요 진짜 오늘 또 쩡이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1번부터 9번 홀까지 한번 기대해 볼까요? 쩡이님 아 잘나가네요 네 많이 못 간 사람 먼저 쓸게요 음 페이웨이 페이웨이 자 우리 안호산님 아 그린온을 할 수 있을까요? 100m 남았는데 안호산님 2번 홀에서 파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린온 올려주세요 오 이게 맞는 소리가 참 좋네요 아 그렇죠? 맞는 소리가 참 좋아 딱 소리가 이야 오 3.58m 남겨놨고요 네 사실 남자분하고 여자분의 차이는 있죠 비걸리도 차이가 나고 네 스윙 궤적이라든지 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서 오늘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오 온이에요 올라왔어요 네 네 다음은 우리 김동희님 네 김동희님 올라왔습니다 자 김동희님 올라왔고요 오 오 오 힘들이 처음 사실 골프는 힘으로 치는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이 허리 스윙에 돌아가면서 그 좀 힘이 있어야 그래도 거리라든지 그런 파워가 있어야 좀 괜찮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좋아하는 거리야 나이스 온 야 또바로 원 음 자 버디 찬스 올라왔습니다 김동희님 버디 찬스 오 근데 거리가 17.26m에요 이게 상당한 먼 거리가 됐잖아요 역시 네 번 둘 셋 넷 올라오세요 여섯 번 어이구 아 네 번이 아니셨구나 상당히 많이 네 연습을 하시고 하시네요 아 거리가 또 길기 때문에 야 아 아 10m 있어 아우 아쉽다 근데 오르막이 팔 그러니까 25m잖아 아우 겁나 아니 김동희님은 한번 잘하면 잘하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한 끄만 정도 받습니다 하면 좀 멀리가 하하하하하하 둘 셋 네 연습하시고 어 오른막에서 8m였고 또 내리막에서 8m네요 아 아 7m를 네 아 보기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쩡이님 자 6.67m 자 버디체스인데요 약간 내리막이 있고요 위로 잠깐 올려서 올려서 가야겠죠 자 우리 쩡이님 화이팅 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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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오 오 아 아 아 아쉽다 아쉽다 자 안호사님의 퍼팅 3.58m 공속대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2번홀이 끝났습니다 이제 3번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홀 아 우리 SB 싱글벙글 동호의 팀 아우 괜찮네요 어 네 8.8골입니다 바람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자 안호사님의 첫번째 드라이브샷입니다 네 연습 스윙을 안하고 하며 잘못하면 허리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굿샷 갑니다 네 자 아주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골프공 주황색 공이 들어왔습니다 페어웨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 김동희님 네 연습 스윙 한 번 더 할 것 같죠? 안하나요? 네 아 이 드라이브샷에서는 한 번밖에 연습을 안하시네요 자 한 번 연습하시고 바로 이야 잘 갑니다 자 어디 떨어질까요? 안호사님하고 거리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쩡희님 연습 스윙 한번 하고요 가죠 모두 한 번씩 하셨어요 안호사님도 했고 김동희님도 했고 우리 쩡희님도 한 번 연습 한 번 하시고 안하실 거예요 아 오 실력이 있으면 넘어가 안하시네 이야 벙커 맞고 나왔어요 페어웨이 올라왔어요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네 이것도 다 운이라고 할 수 있죠 잘 막고 뭐 카트 가는 길 막고 들어와도 그것도 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자 안호사님 준비하고 있고요 자 안호사님 준비하고 있고요 이야 오 좋다 막고 튕겼다 막고 내려갈까요 어 같은 아 아 이야 어 투어 온이 가능하네요 그쵸 네 아 지금 그 그린하고 상당히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안호사님은요 자 우리 김동희님 연습 스윙을 하시고 김동희님 역시 괜찮은데 완전 좋아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아 아 가장 가까이 지금 홀에 붙인 분은 김동희님이 네 가장 가까이 붙여주셨네요 아 자 이번엔 쩡이님 자 3번으로 해서 우리 쩡이님이 분발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쩡이 쩡이 자 자 5미터 Extra 내려가네요 자 5미터까지 5미터까지 라인 뛰고 계세요 아 자 안호사님 엑 아 자 현재 1위는 안호사님이 달리고 있구요 3번 홀에서 계속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3번 홀 지금 정인과 비슷한 위치에 공이 갔네요 자 김동희님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구요 1,2,3,4 아 밑을 보지 않고 홀컵을 보면서 계속 연습 스윙을 하고 가네요 가네요 아 아쉽네요 저도 모르게 그냥 골프의 재미있는건 아니겠습니까 쪼는거 과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려다가 안들어가고 1,2,3,4 자 우리 안호사님 자 5.34미터 남아있구요 자 아까보다는 경사가 조금 더 있는거 같아요 역시 지금 공을 바라보고 있죠 네 고개가 그렇지요 고개가 안흔들리고 있구요 자 들어가라 자 들어가라 아 나도 실제 필드에서 저러고싶다 하하하하하하 아우 실제 필드는 너무 힘든거 같아 진짜 잔디상태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많은 영향을 받겠죠 자 지금부터 춥기때문에 네 쩡이님도 잘하시는데요 야 이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 나오신 sb 동호회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으로 파쓰리홀입니다 여기서 홀인원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네 욕심을 좀 가지세요 홀인원하시면 제가 자동차 한대 드릴게요 에? 자동차 한대 드릴게요 아 진짜라니까요 제가 차 한대 드릴게요 홀인원하면 연락주세요 피디님 됐어요? 홀인원? 아직 모르죠? 아 나 이거 좀 호흔장담했는데 큰일났네 아노사님 과연? 과연? 과연 쭉쭉 쭉 아아 자 아노사님 탈락입니다 네 네 잘 붙이셨어요 3.81m 자 김동희님 네 연습중에 한번 자동차가 걸려있습니다 자 자동차 김상태표 자동차 네 우리 막내가 갖고 놀던 자동차 드릴게요 어 그거 수입차에요 네? 수입차 네 자 김동희님 자 공이 내려오고 있네요 자 과연 나이스 네 8.92m 안호사님이 더 가깝게 붙였고요 자 우리 쩡이 님도 볼게요 자 쩡이 님도 볼게요 쩡이 님도 자동차 두 대 드릴게요 수입차 국산차 한 대씩 두 대 드릴게요 우리 둘째가 자동차 잘 갖고 놀거든요 집에 많아요 아 아 아 아 어 아 오 오 오 오 오 야 오 근데 항상 이렇게 위에서 자 쩡이님의 퍼팅입니다 남은 거리가 좀 멀어요 13.82m 13.82m 어 어 자 김동이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필드에서 만약에 이 거리에서 넣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추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또 골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 작은 이 홀 안에 공을 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남은 거리가 3.8m 우리 안오산님 안오산님 갈 것 같아 들어갈 것 같아 지금 연속으로 1번 2번 3번 홀 지금 4번 홀까지 계속해서 퍼팅을 아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는 안오산 상태 좋은데요? 안오산님 저 김상태에요 오늘은 묵동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SB동호회 여러분들 안오산님 김동희님 쩡희님의 지금 플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1번 홀부터 4번 홀까지 쉴 틈 없이 지금 달려왔는데 기본적인 이 기량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 좀 시원시원하게 경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5번 홀부터 9번 홀까지 이분들의 경기 모습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홀이나 하나 해주면 안 되나? 자동차 드릴 건데 5번 홀부터 보시죠 진짠데 자 5번 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번 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번 홀부터 역시 안오산님의 시작으로 출발할텐데요 안오산님 참고하세요 안오산님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구요 보통 스크린 골프 하시는 분들이 동호회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스크린 골프만 하시는 동호회도 있고, 또 모이시다가 밖에는 필드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른쪽으로 약간 휘었는데, 벙꼬 조심하세요 벙꼬! 오! 한번 들어가줘야죠. 잘 쉬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또 나중에 살아나오는지 그것도 봐야죠 저희가. 다음 김동인! 김동인 선수 김동인님! 자 연습 스윙 한 번 해줬구요. 역시 자세히 보시! 아 날랑하네요. 자 오른쪽으로 많이 휘었는데요. 오비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살았어요. 살았나요? 아! 오! 오!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자 쩡인님 갈까요? 쩡인님! 자 팝보예요! 자 드라이브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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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샷! 지금 남자들보다 더 잘 쳤어요. 지금 정가운데로 잘 가겠습니다. 네! 페어웨이에 중앙에 정확히 좋은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페어웨이에! 아! 쩡인님 잘하셨구요. 자 위치가 참 애매하죠. 네 지금. 여기를 넘겨야 되는데 지금. 네 지금 약간 안보여요. 지금 언덕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골프장에 가셔서 치시다보면 이렇게. 언덕길에 공이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오! 넘겼어 넘겼어. 기 때도 넘기고. 그린까지! 와! 나이스! 오! 올라왔습니다. 와! 지금 투온이에요. 그쵸? 자 지금. 안오산님의 벙커에 빠져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벙커를 어떻게 살아나올지. 안오! 산! 안오! 산! 자 이 벙커에서 잘 나와주세요. 자 지금 욕심을 부리나요? 벙커에서 아니면. 그린까지. 오늘 할까? 아니면 이 벙커만 빠져나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벙커만 살아나가자. 아니야. 벙커를 살아나가면서 온까지 한번 해보자! 아 온입니다. 이건 지금. 네. 아! 그림까지 올라오네요. 이걸 또 붙였어. 올렸어. 와. 오. 잘하신다. 야 쩡이님의. 자 쩡이님의. 자 쩡이님의 세 번째 순서죠. 네. 남은 거리가 95m예요. 자 95m. 역시 온 되겠죠? 네. 온 되면서 온! 오. 제일 가까이 붙였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금. 네. 1.7m를 붙였습니다. 자 우리 김동임 역시. 자 퍼팅 전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24.46m. 25m입니다. 25m를 퍼팅을 하는데. 자 힘껏 쳐야겠죠? 네. 자 힘껏 힘껏 25m를 굴러가야 됩니다. 25m. 오오. 말도 안 돼. 들어가면 말도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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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가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야. 자. 리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컴퓨터도 지금. 잘했어요 김동임님 하면서. 자 리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오. 야. 와하하하하하하하하. 엄마. 재미있다. 스크링골프. 예?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어요. 자. 안오사님. 남은 거리가 3.91m. 자. 3.91m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안오사님. 신중이 신중을 기하면서. 자세의 흐트럼없이. 시계추가 움직이는 것 처럼. 퍼팅도 안정하게. 포트는 놓치지 않아요 안호사님 아 지금 몇원 높아요? 자 이제 쩡이님 1.7m 남았어요 넣어주세요 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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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파이파이 와우 안호사님 자 1위 다시고 2위는 김동희님 3위는 쩡이님이 달리고 있습니다 아우 저도 이렇게 많지만 필드 나가서 잘 치고 싶다 여러분께 퀴즈 김상태의 평균 타스는? 참고하세요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아우 창피해 자 6번홀입니다 6번홀 안호사님 역시 드라이브샷 5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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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깐 지금 우리 동매분들은요 자신감이 일단 있기 때문에 주제가 없어요 타석에 올라왔을 때 자신감이 넘쳐나서 이렇게 드라이브샷을 치시니까 이것도 점점 배워야겠어요 저도 모르게 첫 타석에서 드라이브칠 때 좀 위축되면 잘 치까 못 치까 이런 생각하면 잘 안되던데 대든 안되든 자신감 갖고 그냥 한번 쳐보는거 김동인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쭉쭉 나가잖아요 김동인 화이팅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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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씨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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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봐야죠 자 우리 쩡희님 자 여기 위험하대요 자 자 자 쩡희님의 드라이브샷 자 어 벙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래도 참 페이웨이 잘 올리시는 것 같아요 또 중앙에 쩡희님은 근데 사실 그 폼은 각자만의 폼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쩡희님도 참 특이한 폼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잘 올리세요 ㅎㅎㅎㅎㅎㅎ 자 안오산님의 자 안오산.. 님 자 크다 올라가겠죠? 어? 뒤로 올라가나요? 네 네 7m까지 붙였구요 자 쩡이님 자 남은 거리가 지금 84m 남았습니다 84m 자 바닥을 한번 치셨네요 자 몇 번 채를 잡고 치실까요? 자 자 들어 올리셨는데 아 좀만 더 갔으면 좋았을텐데 네 자 벙커에 들어가 있구요 이 벙커를 탈출하면서 그린온 하겠죠? 할 것 같아요 김동현님 할 것 같아요 올라오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실력은 되시는 분들이니까 한 평균 탓수 한 80타 씩은 하시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싱글이신가요? 아 다 싱글이세요? 혹시? 한 75타 평균? 그 정도 갈까요? 네 일단 이분들은 한 75타 정도의 평균을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자 퍼팅 많이 쳐봐야 또 많이 경험을 해봐야 잘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온다 온다 좋아요 자 들어가면 춤추려고 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네 뒤로 밀렸어요 자 버디 찬스에 자 우리 김동현님 남은 거리 8.92m 남았습니다 자 8.92m 두 번 오 두 번 연습했어요 아까 최대 많이 6번까지 하셨던데 자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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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비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아까운 게 많다고 김동현님은 좀 아까운 경우가 많네요 지금 그만큼 실력이 되니까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그쵸 자 안 오사님 남은 거리가 7.53m에요 지금 내리막길이구요 네 지금 계신 곳에서는 지금 그 잔디가 좀 더 길어요 네 그린의 잔디는 아주 짧죠 여러분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한 번에 못 넣으면 지난번 혼에는 다 넣었잖아요 한 번에 다 온이 되면 다 성공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안 오사님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 어? 오 잘 봤다 오 들어갔다 아 아깝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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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오사님 대박 눌뻔 했잖아 어우 눌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우리 김동현님 남은 거리 2.47m 자 2.47m 갑니다 너무 많이 봤어 많이 봤네 네 지금 잠깐 이제 전반점 뒤로 가면서 좀 지금 집중력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김동현님 조금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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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집중해서 집중하면 들어가잖아 동현씨 보기야 자 김동현씨 자 정희님 남은 거리가 1.59m 네 우리 정희님 공 하나 정도 갔어요 넣으시면 제가 하트 날려드릴게요 정희님 오 오 오 들어가셨네 오 팝팝 자 6번 홀 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네요 자 이제 7번 홀으로 넘어갔네요 자 7번 홀 파트 3 역시 여기서 홀 인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하면서 홀 인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볼 날 해오겠죠? 네 그분께는 제가 자동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자동차 벤쥬 뱜 더블유 락서스 뭐 아무거나 원하세요 저희 집에 다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자 안노사님 첫번째 타석우m came ắng 마침내 준비되면 뭐 참 타세요 자 안노사님 벙커에 빠졌구요 우리 김동희님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온 되나요? 아 온 그린 올라왔어요 나이스야 아니 초보는 저도 초보지만 초보인 분들은 그린에만 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더라고요 파3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들도 많잖아요 앞에 뭐 호수도 있고 어떤 데는 벙커들도 앞뒤로 있고 올리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은데 지금 봐도 이렇게 하시면서도 아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린골프도 쩡인씨 쩡인이 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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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쩡인이 벙커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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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에 딱 걸렸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벙커에 빠져나오듯 걸려있어도 바로 거침없어 거침없어 네 안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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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에 탈출해서 그린 가까이 홀에 붙일 것 같은데요 자 안호사님 벙커 탈출 자 바로 올라왔어 나이스 올라왔어 오 잘 붙였네요 빠져버리지 자 2.2메다까지 부쳤고요 아 2.2미터까지 버리세요 메다가 왜 메다냐 구찌 들어갔고요 자 김동희님 버팅 잘 쪘어 야 도리도리 잘 좋은 것 같아 나이스 버디 오 야 아 버디 김동희 버디 쫓아가나요 김동희 안호사님 쫓아가나요 자 버디까지 네 자 쩡희님 홀컷 바로 보실게요 자 홀컷 바로 보고요 남은 거는 6m예요 6m 6m 자 아 아 아 아 보기로 끝나네요 네 순간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나봐요 에이씨 하하하하 아쉬움의 표현이겠죠 아이씨 아쉬움의 표현 자 안호사님 들어가겠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7불이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버즈원 형님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돼서 하하하하 그래서 길이가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자 굿샷 날라갑니다 중앙으로 쭉쭉쭉쭉 김동희 김동희 쭉 그린에 자 페이웨이에 올라왔습니다 그냥 굿샷 잘 올라왔어요 자 안오사님 자 안오사님도 김동희님하고 근처에 가지 않을까 누가 더 장타력이 좀 좋을까요 자 우리 김동희님에 이어서 안오사님 그렇죠 왼쪽으로 좀 갔어요 차도로 올라오나요 아이고 차도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네 네 네 저도 어느 순간에는 여자가 돼서 앞에서 치고 싶어요 남성분들이 치는 자리에 왜 이렇게 멀어요 더 앞에서 치고 싶어 자 올라가나요 자 지금 다 비슷하게 한쪽으로 몰린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한쪽에도 몰려있습니다 지금 벙커를 잘 피해서 올렸습니다 두 분간에 자 페이웨이 투온이 되는 줄 알고 투온이 되는 줄 알고 투온이 되는 줄 알고 투온이 투온이 충분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자 벙커에 빠지는 또 아 벙커네요 아 한우사님 오늘 세 번째 벙커에 빠졌습니다 네 자 김동희님의 차례에요 김동희님의 차례 김동희님 자 열렸나요 열렸네요 오른쪽으로 열렸네요 가네요 자 가네요 아이고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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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습니다 자 우리 안내방송 해주신 분들이 말이 정말 많네요 진짜 무시하고 치면 안될 것 같아요 잘 듣고 치면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자 우리 동네 고수 오늘 묵동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SB동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린에 온 됐네요 쩡이님 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걸음 한걸음 가는게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욕심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초보자분들은 천천히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자신있게 치시지만 저는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싶네요 쩡이님처럼 자 현재 5 언더파를 기록하고 있는 안호사님 자 동희님과 쩡이님은 지금 1 언더파 자 그린에 올라왔구요 남은거리가 8.41m 남겨놓고 올렸습니다 네 자 우리 김동희님 수풀에 빠져있습니다 수풀 속에 있어요 아주 힘있것도 빠져나오겠죠 네 남은거리가 45.88m 네 힘껏 올려서 올라오네요 자 네 그린어는 성공을 하셨어요 자 퍼팅 자 대략 12m를 남겨놓고 있는 네 11.67m 쩡이님 자 11.67m 쩡이님 이야 이정도 거리가 아 아 이럴땐 어떻게 쳐야되는지 아 소리는 좀 맞는 소리는 좀 좀만 힘만 있어요 아 아쉽다 아 아쉽습니다 아 아 표정도 아쉬워요 본인도 알고있나봐요 조금만 더 힘줄걸 아 근데 이게 힘조절이 상당히 힘들어요 퍼팅에서는 힘조절이 이것도 경험이라고 하더라요 많이 쳐봐야 이 힘조절로 이정도 치면 어느정도 가는 감을 안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해야되는거 같아요 아 퍼팅은 정말 힘들어요 8.41m 안호사님 약하지 형님 네 조금 약했네요 네 에스비팀 너무 작게 나만 빼겠지 에스비팀 뭐 이렇게 못하면서 과오를 범하면서 더 잘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에스비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열심히 준비운동에 준비운동도 정말 성의껏 하는 우리 김동인 선수 자 김동인 김동인 들어갔어요 어디 손주를 놓으시지 않을거야 네 자 이제 따라가나요 자 우리 김동인 선수가 안호산 선수를 따라가나요 남은 놀이가 1.65m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5m 1.65m 바로 마무리를 했구요 자 다음 순서 쩡이님 1.71m 남았습니다 아니네요 아 1.18m 남았네요 1.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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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 7번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전반전 9번홀이 남아있습니다 팝4 자 여기는 아일랜드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구요 레디 자 안호산님과 김동인 선수 안호산과 김동인 자 세타차 자 세타차 한타를 줄였죠 김동인 선수가 네 굿샷 자 9번홀 전반전 자 마지막 콜 다음은 안호산 선수 안호산 선수 자 안호산님 안호산님 자 드라이 샷 오우 잘 나갔어요 쭉쭉 아 200m는 쭉쭉 나가는군요 아 나도 칠 때마다 한 250m씩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또 최고가 작아서 그냥 바람이죠 네 250m 정도 나면 좋겠다 자 쩡이 님도 드라이프 샷 쭉쭉 날아간다 쭉쭉 페이오웨이에 들어오면서 오우 지금 옆에 김동인님 아니 안호산님 공하고 옆에 있네요 오우 자 쩡이님이 먼저 치네요 에 에 조금 더 앞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한 1m 간격 네 지금 안호산님하고 네 쩡이님의 공이 1m 간격 김동인님의 공은 네 더 앞쪽에 있구요 자 네 올라갔습니다 네 5.8m 남겨놓고 올렸구요 자 안호산님의 차례입니다 안호산 네 남은 거리는 119m 자 119m 남겨놓고 있구요 자 퍽 4 삽 투 온을 해서 바로 넣으면 좋은데 하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이라 크 permettre 어우 그냥 바로 그린홈에 딱 붙어버리네요 요구름이 굴러가지도 않고 자 우리 김동인님 자 우리 김동인님 김동희님의 순서입니다 소리가 좋아요? 골프의 매력은 이런 체가 공에 맞는 이 소리 시원시원하게 맞아줘요 네 자 남은 거리가 9.74m에요 김동희님의 퍼팅 자 연습해야겠죠 두 번 한 다섯 번 할 것 같아요 셋 넷 좀 더 해주죠 자 퍼팅 자 위에 올라갔다가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자 팔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넣었어야지 아 넣었으면 더 좋았죠 자 자 정인이 퍼팅 자 5.81m 와 나이스 자 버디 자 이제 마지막 전반전 나인홀의 마지막 안오산님 남은 거리 5.38m 자 넣어주세요 제가 부탁입니다 오산씨 넣어주실래요 깔끔하게 우리 전반전 마무리하죠 네 안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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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오늘은요 묵동희님 스크린 골프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sb 동호회 여러분들 세 분이었죠 안오산님 김동희님 쩡이님의 경기 잘 봤습니다 이분들의 팀 이름이 싱글벙글이잖아요 네 정말 즐겁게 경기하는 모습 잘 봤고요 좋은 모습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분들의 나인홀까지의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을 살펴보면 안오산님께서 5 언더파 그리고 김동희님과 쩡이님이 2 언더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방배동보다 고수의 향기 느낌이 조금 나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진행하면서 감사합니다 자 과연 후반전 경기 아직도 나인홀이 남아있는데 18홀까지 플레이 모습을 보면서 고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 기대를 조금 해보게 되는데요 과연 고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참é ?? 札 це 흑 맞아요 자 아